네 전일특징주 시간입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를 많이 했던 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지금 매매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또 신한지주와 그리고 ETF 이런 쪽으로 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매수한 종목은 한진칼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TNG 이 정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도한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매도를 많이 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전히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것은 하이닉스를 좀 샀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이쪽으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상 동향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가 제일 많이 순배수를 많이 한 것은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역시 주총이 다가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웰크론, 웰크론도 77억 정도 순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RFHIC 74억의 순배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순배수가 좀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KMW도 한 53억 정도의 순배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한진칼은 여러분들 계속 보셨겠죠? 한진칼은 지금 조종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웰크론, 웰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배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네, 차트가 금방 뜨질 않네요. 웰크론, 그리고 RFHIC RFHIC도 바닷건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도 이제 지금 뭔가 매물대들을 좀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KMW, KMW도 일단 뭐 장기 횡보한 이후에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추세를 잡지는 못한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가 있고 그 바로 밑에 한진칼이에요. 여전히 삼성전자, 한진칼,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중심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에 좀 재미있는 게 시젠 시젠이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코스닥에서는 거래가 제일 많은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제일 많은 종목으로 올라왔고 웰크론, 미코, 그 다음에 EDGC, 네페스, 레몬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았던 시장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율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 매도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